제주의 3대 김밥으로 유명한 다가미 김밥 그 중에서도 손바닥 크기의 초대형 화화쌈이 시그니처 메뉴다 입안이 얼얼할 정도로 화에서 화화쌈이라는 이름을 붙였다는데 정말 먹어보면 이름값을 할 정도로 맵고 알싸한 쌈밥을 먹었을 때 먹는 것 같다 맛을 분석해서 만들어 봤더니 놀라울 정도로 비슷하다 특이하게도 멸치가 들어가는데 마요네즈에 버무려서 매운맛을 중화 시키는 역할을 한다 오이는 물이 많이 나오는 심지를 빼고 사용하기 위해 돌려깎기를 해서 얇게 채썰어 줬다 고기와 잘 어울리는 마늘은 편썰고 매운 고추는 당 갈라서 씨를 빼준다 화화쌈은 굵직하게 박힌 네모난 고기가 시선 강탈이다 고기 반죽에 묵은 김치를 썰어 넣어 굽고 짜는 것 같은 비주얼이라서 그 맛을 기억하며 비슷하게 만들어 봤다 기름을 예열한 팬에 고기를 넣고 바로 물을 넣어 스팀으로 쪘다 기름을 예열한 팬에 고기를 넣고 바로 물을 넣어 스팀으로 쪘다 중간중간 노릇해지도록 뒤집으면서 꾹꾹 눌러 네모난 모양을 만들어 주면 더 좋다 재료가 워낙 많이 들어가서 밥을 아주 얇게 긴 끝부분까지 깔아 주어야 말았을 때 잘 묻는다 우엉인가 하고 먹어본 게 양파장아찌였는데 꼭 넣지 않아도 되지만 만들어둔 게 있어서 넣어봤다 김밥에 굵직하게 김치고 좀 더 얇게 썰어주면 한입에 넣을 수 있어서 먹을 때 편하고 좋다. 파워쌈은 숙재료를 흘리지 않도록 쌈을 싸먹듯이 손으로 들고 먹는 게 정석이다. 한입에 들어갈까 싶지만 어떻게든 들어간다. 고기와 함께 마늘고추의 알싸한 맛과 아삭한 채소들이 김밥인지 쌈밥인지 헷갈리게 만들고 매운맛에 당황할 때쯤 멸치마요가 약간의 도움을 준다. 손이 많이 가는 요리지만 자꾸만 먹고 싶은 김밥이다. 한입에 들어간다.